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도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10월이에요. 그러니까요. 날이 부쩍 추워졌네요. 그렇죠. 10월이면 가을이 그냥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혹시 이 가을에 재미있는 일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재미있는 일이요. 지난주에 딱 있을 뻔했는데 없어졌습니다. 어떤 일이길래 그래요? 제가 친구 결혼식이 스위스에서 열려서 비행기 표까지 예매를 했는데 가시려고 했어요? 직접? 네. 바빠서 참석을 못하고 취소를 했죠. 진짜 아쉬우셨겠는데요. 네. 정말 아쉬웠던 게 제가 아직 스위스에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스위스에 가면 프리포트라고 하는 자유항이라는 면세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창고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왜요? 우리도 자유무역 지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스위스까지 가서 찾아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제네바에 있는 자유항에는 미술품 수장구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비밀 미술관인데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죠. 그렇죠. 면세구역에 창고가 있는 건 아시지만 여기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셨죠. 거기 안에 다 미술품이 들어가 있다고요? 진짜로? 네. 1854년에 문을 열었던 제네바 프리포트가 원래는 곡물과 차를 보관하는 창고였는데요. 최근에 20, 30년간은 곡물 대신에 작품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전 세계의 미술품들이 모여드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곳에 피카소 작품만 약 천여 점이 있다라고 하고요. 대신에 아무도 정확한 숫자를 알지는 못하지만요. 이 창고 안에 내용물이 웬만한 대형 미술관의 소장품과 견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피카소 작품이 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거 하나로도 대형 미술관 몇 개는 만들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고 거기에 미술품이 몰리게 된 거예요? 히토 슈타이얼이라고 하는 작가의 면세 미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요. 이 자유항의 매력은 역외의 금융센터와 비슷하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구역이니까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이나 기밀보장, 허술한 조사, 다양한 세금 특혜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조세 피난처로서 호화 미술품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실제로 글로벌 미술시장에서 활동하는 한 컬렉터는 약 600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매한 뒤에 본인의 나라로 가져오지 않고 제네바에 프리포트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약 50억 원의 취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었다고 하고요. 뉴욕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헬린 아마드 가문도 피카소 작품을 포함해서 4,500여 점을 이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리금가요? 너무 좀스럽다는 느낌도 받고 그렇게 비싼 미술품 사놓고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작품을 사서 뜯지도 않고 거기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면 뭐하러 삽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세구역에 두었다가 바로 구매자의 나라로 팔리면 보낼 수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여기 제네바 자유항은요. 모든 자유항 미술품 수장고의 원조인 셈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필두로 다른 나라에도 많이 생겼거든요. 2010년 이후에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모나코, 뉴욕에도 이런 프리포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점점 이 프리포트가 진화를 해서요. 스위스 시설은 원래 곡물 창고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형식적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자유항 미술품 수장고는 미술관 수준의 조명으로 갤러리 분위기를 선사한다고 하고요. 수집가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잠재적 구매자에게 소장 미술품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놓고 그냥 하는 거네요. 우리 대놓고 탈세하겠다. 아니 탈세라고 표현하기는 좀. 면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세외피 합법적인 조세외피를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런데 이게 되게 찜찜하고 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요. 우리도 해외여행 다닐 때 면세점에서 물건 사면서 택스 안 붙어서 싸게 샀어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에서 해방되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 여쭤봐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혹시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이런 거 만들자.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 만들면 이곳에 아무래도 그런 큰손들이 몰려들지 않겠냐 하면서 만들자는 취지도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 내는 걸 뭐하러 만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이요? 우리나라가 세금을 안 낸다고요?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면세구역을 만들면 우리나라에 득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미술품을 사서 그곳에 둘 수도 있겠죠. 거꾸로.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커지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이 있네요. 저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니까 역시 다르시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벌가의 창고를 봤더니 거기에 막 미술품이 쌓여 있다더라. 전직 대통령 집에 갔더니 어땠더라.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미술품에는 세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미술품에 세금이 없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미술품의 소장자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세금이 어떻게 붙고 안 붙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취득과 양도 그리고 증여, 상속, 기증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행위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우선은 미술품 취득세와 양도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부동산 소유가 뜨거워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공유됐던 것처럼 요즘에 미술시장이 커지면서 실제로 작품을 소장하시려는 분들이 내가 살 때 취득세를 얼마를 내야 하는가. 그럼 되팔 때 얼마를 내야 하는가 해서 취득세, 양도세는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던데요. 물론 대부분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대략은 알아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술품 관련한 세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좀 풀어드릴게요. 자세한 얘기에 앞서서 진행자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미술품을 구입할 때 별도로 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일부는 맞는 거네요. 네, 일부는 맞아요. 그러니까 취득뿐만이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도 없고요. 보통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한 상황에서 내는 보유세가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그런 보유세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취득세가 미국이나 프랑스는 13에서 17%. 중국은 33%까지 고율 취득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이것과는 대조적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비싼 작품이어도 소장하거나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단 되팔기 전까지는요. 내가 그러니까 살 때는 세금을 안 내고 가지고 있어도 세금 안 내고 안 내는데 내가 갖고 있다가 팔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양도세가 되겠죠. 양도세는요. 이 또한 조건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내의 생존작가 작품이라면 가격과 상관없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관태한데요. 그리고 작품이 6천만 원 미만이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양도세는요.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또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요. 필요 경비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의 80%까지 인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90%까지 인정이 되고요. 기타 소득의 과세율이 22%가 적용이 되거든요.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술품 양도세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때도 있어서 최대 45%까지 세율까지도 나왔었는데 작년에 미술품 양도차액은 기타 소득으로 본다라는 개정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어렵죠. 저는 제가 집 살 때도요. 계산을 잘 못했어요. 세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온라인 보면 계산기 있어서 거기다가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맡겨요. 포토인 경우에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할 때. 사실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게 간단합니다. 나름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작품이지만 작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해외 작가의 작품인 경우에는 6천만 원이 넘어갈 때 양도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은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이 사실 때는 양도세가 안 붙는 미술품일 거 아니에요. 양도세가 안 붙는 미술품이 꽤나 많지만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안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 사이에 작품 가격이 오르고 작가가 작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살 때는 생존작가였는데. 파는 시점. 팔 때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게 80%에서 90%라고 했는데 이거를 차감하면 10%에서 20% 남잖아요. 미술품 가격에서. 내가 판매하는 양도하는 가격에서 10%나 20%의 금액에 대해서 22%를 과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2.2% 혹은 4.4%를 낸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때로는 안 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시는 사이에 1억 원짜리 미술품이라는 걸 가정하고 계산했더니요. 220만 원을 내네요. 맞아요. 정확히 계산하셨네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안 내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1억의 작품을 팔았더라도 작가가 생존에 있다면 낼까요? 그렇죠.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안 내도 되는 거죠. 역시 학습의 효과가. 계산이 나름 되게 쉽죠. 2.2% 정도만 계산을 하니까. 그동안에 저도 좀 많이 헷갈렸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미술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재벌과 얘기가 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술품 원래 세금 안 붙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했는데 그거는 아니다. 맞습니다. 취득할 때는 안 붙고 팔 때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산 작가가 돌아가셨다면 우선 낼 생각을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품 살 때는 작가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작가인 경우에 제가 샀다가 다시 되팔 때 세금 안 내고 팔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작가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긴 하네요.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작품을 팔아야 할 타이밍을 작가님의 건강과 굳이 직결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1억 작품을 거래할 때 그 양도세가 겨우 200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2% 정도의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살아계실 때 빨리 팔아야지 하는 생각은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게다가 작가님의 작고 후에 희소 가치가 더 생길 수도 있고요. 오히려 양도세보다. 작품이 올라가는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이 작품을 매도해버려야지라는 생각은 굳이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양도세보다 더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 경매 수수료예요. 경매 수수료예요?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 취등록세 양도세 이런 거 말고도 부동산 중기수수료 내시잖아요. 미술품에서는 이 중기수수료가 옥션에 내야 할 수수료인 셈인데요. 이게 꽤 높습니다. 국내의 가장 큰 옥션 두 곳이 각각 부가세 포함해서 19.8%와 16.5%의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양도세 겨우 2% 수준이잖아요. 내가 미술품을 출품했을 때 그게 낙찰된다면 낙찰가의 한 15에서 20%가량을 수수료로 옥션을 내야 되는 게 훨씬 더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아요. 코로나 수수료가. 네. 그럼 세금보다 한 10배나 되는 거네요. 굳이 얘기하자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세금을 우리나라에서는 또 생존작가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감면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화예술 정책에 의해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10배다라기보다는 그냥 세금을 줄여드린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의 옥션이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맞는데 우리나라만 많이 받는 상황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부터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갤러리도 굉장히 많고 갤러리를 통해서 거래도 이루어지잖아요. 또 왜 다 옥션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은 아파트로 따지자면 분양이 있고 이후에 부동산을 통해서 2차 거래 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받는 게 일종의 1차 시장. 내가 첫 번째 컬렉터가 되는 것. 이 기능을 하는 것이 갤러리이고요. 작가에게서 첫 번째 컬렉터가 되는 게 아니라 컬렉터에서 컬렉터로 넘어가는 일종의 세컨더리 마켓인 거죠. 그 곳이 옥션인 겁니다. 물론 내가 샀던 갤러리에서 다시 되팔 수 있는 그런 매도자를 구해주겠다라고 해서 갤러리를 통해서 2차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갤러리는 1차 시장 그리고 옥션은 2차 시장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옥션을 거칠 때 어떤 팔려고 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장점 같은 게 있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중고차 거래나 부동산 거래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몇 만 원 혹은 수십만 원 정도의 수준의 물건은 중고 카페나 어플을 통해서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품은 저렴해야 수백만 원일 거고 혹은 수천만 원 혹은 수억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거를 카페나 어플을 통해서 개인 거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내가 집을 팔 때 부동산을 팔 때 부동산을 거치는 것처럼. 중개인으로 거치는 것 같아요. 네. 중개인을 거치는 것처럼 매도자를 쉽게 찾으려면 옥션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그런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의 투명성인 도포장다는 측면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옥션을 거쳤는데 가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한 번 다룰까요? 왜니 궁금하시죠? 실제로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옥션을 통해서 소장했던 이성자 화백의 작품이라는 것도 15년을 소장했는데 진품이 아닌 걸로 밝혀진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조만간 위작에 대해서도 한 번 밝혀드릴게요. 그런데 미술품을 지금 우리가 양도하거나 취득하거나 이런 얘기들 주로 했잖아요. 예를 들면 증여나 상속할 때는 어때요? 네. 우선 증여세나 상속세는 양도세처럼 별도로 규정되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상속죄 및 증여세법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리고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이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걸 받은 자가 취득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즉 증여나 상속이나 둘 다 무상이잖아요. 양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상으로 팔기 때문에 옥션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매수자를 결국에는 찾고 이런 게 밝혀지는데요. 무상으로 주는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사실 금융자산이 오가는 게 없기도 하고요. 미술품은 부동산이랑 달라서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실명 등록이 의무이기 때문에 당국이 소유자 변동을 쉽게 포착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미술품은 누가 어떤 걸 소유했고 누가 누구한테 무상으로 증여를 했고 상속을 했는지 유명인이 아니라면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에 왔는데 하나 가져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면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르죠. 사실은. 부모님이 이렇게 그림 갖고 있다가 자기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고 하면 뭐 증여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그냥 줘도 되고. 그렇죠. 심지어 내 집에 놓고 보고 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어떻게 알고 와서 너 이거 증여받은 거 아니야 했을 때 증여는 아니고 부모님 건데 우리 집에 잠깐 걸어놓고 빌려서 보는 것일 뿐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누가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그거 임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 따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것을 그 자녀가 작품을 되팔 때라거나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소장하게 되었는지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금융 자산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증여의 한도가 넘어가는 모든 경우를 국세청이 추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고액 체납자의 경우 추적 조사가 들어가는 것처럼 미술품도 좀 비슷합니다. 유명한 소장자가 사망했을 경우 절대로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컬렉터의 사망과 그 상속이 대대적으로 뉴스에서 다뤄진 사례가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고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딱 나오죠. 다들 전 국민이 다 아는 고 이건희 회장께서 이만큼의 작품을 갖고 있었대. 그럼 그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속 이런 거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 기증했잖아요. 네. 상속받지 않고 기증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왜 기증하기로 결정했을 것 같으세요?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기자회견하면서 밝혔잖아요. 선친이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거 내가 사회공원으로 약속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2008년에 사제 출연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제 눈에도 사실 그렇게 해서 소아암 환자라거나 아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의료공원을 추가로 기부를 하고 이러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미술 작품인가? 왜 미술 작품을 기증했는가?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이 회장이 남긴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상속 재산은 26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속세가 12조 원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분할해서 나눠서 내기로 했죠. 여기에 미술품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도 별도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미술품 자산은 2만 3천여 점이었고요. 컬렉션의 감정가는 2, 3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 미술품도 상속 시에 일반 상속 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세 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26조에서 12조 원 냈듯이 거의 50%에 가까운 상속세. 그러니까 1조 가량의 세금을 미술품에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술품들을 기부해서 부과될 상속세도 줄이고 동시에 일반 대중들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다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게 더 낫겠다 기증하자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의견이 좀 더 대부분입니다. 혹시 미술품 기증하면 상속세를 차감해 줍니까? 세법상 국유기관이나 공공재단의 미술품을 기증하면 미술품의 상속세는 면할 수 있습니다. 국유기관이나 공공재단의 기증하면? 네. 하지만 미술품을 내가 상속받지 않는 대신 기증할 테니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는 안 받게 해 주세요. 인 거죠. 포기하는 거죠. 같이. 상속세와 내가 소유하는 거 둘 다 포기하고 기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미술품이 오는 게 아니라 거쳐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그냥 기증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군요. 대신에 이게 다른 상속세를 미술품 기증을 했으니까 깎아줄게요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내는 물납제와는 또 다른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물납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삼성가가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미술품에서 부과될 상속세를 그냥 안 내고 기증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결정이요. 단순하게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미술품 상속을 포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감정가가 2, 3조 원이라고 했지만 시가로는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좀 번거롭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그림을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건희 컬렉션이 수백,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작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피카소나 모네 이런 작가들에. 그런데 이 정도의 작품을 팔려면 해외에다 팔아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문화 자산이 해외로 반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 이건희 회장의 13년 전에 약속처럼, 14년 전에 약속처럼 세법도 그렇고 신념도 그렇고 그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면제 왜 다른 세금 감면 같은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금 감면 기증에 의한 세금 감면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물납이 가능했을 때도 있었는데요. 2016년 1월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서 증여세는 아예 물납이 불가능해졌고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그럴 때만 허용하도록 요건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상속세 물납제가 삼성가로 인해서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23년 내년부터는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그런 걸 기증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대신에 물납이 가능한 대상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것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상속세의 미술품 대납이 애초에 가능했다면 저는 좀 궁금해지네요. 삼성가가 과연 이걸 기증을 결정을 했었을까. 아니면 그 상속세에 해당하는 것만 미술품으로 대납을 하고 나머지는 소장을 했을까. 약간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다 기증한 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런가요? 조금 남겨뒀다는 얘기도 있던데. 23,000여 점이라고는 들었는데 원래 갖고 계셨던 게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잘 몰라서. 궁금하긴 하네요. 한두 점 집에 남겨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해외 같은 경우에도 물납제나 이런 게 다 허용이 되고 그러죠? 네. 그럼요. 문화광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고요. 그리고요.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이런 미술품 물납제를 활발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한 국가가 영국이고요. 189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 역사가 벌써 120년이 훨씬 넘었죠. 프랑스의 국립피카소 미술관 있잖아요. 거기가 미술품 물납제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피카소 사망 후에 유족이 상속세 대신에 200여 점 작품을 정부에 납부를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세운 것이 국립피카소 미술관입니다. 다만요. 그 무분별한 물납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탈세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가 잘 보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712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유명한 한국화 작가님 작품을 지금 거실에 걸어두고 있는데 이거 인사동 가서 작품 팔면 세금 부과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인사동에서 그거를 사준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사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사준다면요. 인사동에 있는 일종의 골동품 그런 판매하는 곳에서 사준다고 하면 별도의 세금은 사실 내지 않아도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미술품과 관련한 세금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미래의 미술품을 갖게 되면 참고할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